마마 밥 먹을까? 네 알았어 아빠 김도 있으니까 김! 어? 한 장만 한 장만 김 김밥 먹을까? 뭐야? 방귀 겠어요? 방귀 벤틀리 조금만 기다려봐 미안해 넌 지금 밥 먹을 텐데 윌리엄 아빠가 김밥 몇 개 마를 테니까 벤틀리 분유 준비할게 알았지? 벤틀리 벤틀리 알았어 알았어 아빠 간다 간다 아이 불륨 불륨 아이 불륨 불륨 잠깐만 아가 아직 그거 먹으면 안 돼 아 괜찮지? 응? 윌리엄은 잡나무라서 너는 한 줄 알고 너 왜 이렇게 잘생겼지? 오유 오유 윌리엄 헤이 윌리엄 뭐 한 거야? 손 들어 만세 만세 윌리엄이 이렇게 했어요? 네 네 뭐 인정하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? 야 이거 어떻게 해? 야 이거 세 통 한 넣자 아유 진짜 어디있지? 어디있지? 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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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 어 난데 그 벤틀리 분유 응 그 세 통은 어딨어? 세 통? 세 통이 어딨어? 쓰고 있는 게 그게 마지막 통인데 왜? 그래? 어 왜 세 거 찾아? 아니 윌리엄 다 거기 있는 분이 다 숯어가지고 없어가지고 그거 주문해 놨거든 내일 올 텐데 하 어떻게 해? 몰라 아 꺼냈다 그래 알았어 난 알아서 얘기할게 윌리엄 윌리엄 헤이 야 이거 장남 행동이야? 또 와서 사과해 미안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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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습니다 맛있냐? 근데? 너 왜 이렇게 맛있게 먹냐? 바지라도 좀 올리지? 정말 없어 보여 아유 윌리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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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어떡해 아이고 다 나오려나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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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다행이다 벤틀리 이거 지금 분이 다 빡빡 긁어서 이거 지금 마지막이야 형 사고쳐서 그래 이거 먹고 우리 맛 가자 진짜 잘생겼어 자 이불 기저귀 물티슈 벤틀리 옷 한 벌도 있어야 되고 손수건 쪽쪽이지 응 벤틀리 갈거야 가자 가방 알았어 응 가자 벤틀리 아 잠깐만 난 어디 봐야지 뭐하냐 니 신발 챙겨야지 신발 다 챙겼나? 가자 야 윌리엄 지금 너 때문에 생각하지도 못하는 난 지금 출동하고 있어 하 하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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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야 윌리엄 우리 오늘 셋이 이렇게 외칠하는거 처음이잖아 우리 지금 해야 될 일은 분유 사고 다시 집으로 복귀하는거야 알았지? 네 우리 뭐 살아간다고? 빙고 빙고 윌리엄 니가 오늘 해야 될 역할이 있어 너 아빠 보조해줘야돼 오늘 아빠가 조금 좀 겁이나 풀이 처음이라 날씨도 진짜 도우미도 안되는 날씨야 윌리엄 아가 지금 뭐해? 아까 뭐해? 짜 진짜야? 응 윌리엄 이제 마트 왔어 윌리엄 하자 거기 앞에 뭐있어 뭐있어 뭐있어? 뭐있어? 뭐있어 사진 찍어올거야? 사진 찍으세요 찍어주세요 아빠 사진 찍어주세요 됐지?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자 윌리엄 여기 너네도 있네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뭐뭐인지 알어? 아니야 윌리엄 아니야 우리 지금 까까사로운거 아니야 까까 우리 뭐 뭐찾어왔어? 야 불융이 어딨어 불융 다 quién 여보세요 뭐하세요 뭐하세요 뭐 하세요? 윌리엄 빵! 윌리엄 아 예예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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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안돼 빵 빵 먹고 싶어? 네 알았어 고마워 고마워 나 왔어 또 달라고? 하나만 와우 맛있어요? 가자 가자 고구 고구 뭐야? 고기 생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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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분유 어디 있어요? 분유? 분유 분유 올라가야 된다고요? 아 맛있게 야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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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윌리엄 이거 어 윌리엄 이거 어 윌리엄 이거 어 윌리엄 이거 여보세요 지금 벤틀리 차고 있으니까 내가 앉으세요 바 바이 바이 윌리엄 바이 야 운전 진짜 잘한다 너 너는 베스트 드라이버 윌리엄 이거 약간 모모르텍티 기사 수준인데? 자 벤틀리 벤틀리 자고 있는데 일이 재밌는 거 다 놓치네 동생 자는 틈타 알차게 여가 즐기는 윌리엄 아이야 아이야 오빠 어떻게 하라고 안 돼 끝났어요 우리 지금 분유 사야 돼 내리세요 좋아요 아빠 손 잡고 빰빰 뭐야 이거? 악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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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악수! 가자! 알았어, 알았어요! 가자, 우리 부모 사야 돼! 갑시다! 바이바이! 바이바바이바바이바이! 바이! 잠깐만! 바이바이! 윌리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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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고! 안녕! 잘 가! 잘 가! 바이! 혼자 잘 살아! 다음에 볼게! 다 컸을 때 자자! 다 컸을 때 자자! 윌리엄, 아빠 가는데 더 돌려고? 저도 저렇게 많이 했었죠! 저도 저렇게 많이 했었죠! 아빠! 아빠! 잘 가! 다음에 봐! 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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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! 아빠 손! 여기 있어, 여기 있어! 여기 앞에 있어! 윌리엄! 여기야, 여기! 너 이거! 너 때문에 이거 다 엎었지! 너 들어와! 들어와! 이거 하나만... 아이, 감사합니다! 야, 진짜 분유 하나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어! 아, 아가! 너, 아가! 이제 분유 샀으니까, 아가 밥 먹을 수 있지! 야, 너는 지금, 아빠 좀 도와줘야 돼, 윌리엄! 헤이! 헤이! 윌리엄, 너 그거 엄청 미끄러운데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? 빨리 하자, 빨리 하자! 알았어, 알았어!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! вопросы 야, 윌리엄 cela 기다려 봐! 너는 지금 어디 있으면 네가 들어간다. 뽀뽀잼 만세, 만세, 빨리 빈 아, 거기 있잖아 아, 거기 있잖아 지금 너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까버리 으, 절로 까버리 뭘이 됐지? 자, 마무리 앉으세요 다 끝났습니다 서비스는 여기까지 오, 스톱 춥지? 그럼, 아빠 말은 들어야지 따뜻하게 있는 게 제일 좋아 응? 야, 너 오늘 진짜 완전히 까버리였어 아빠, 뽑고 주세요 사랑해요 라비 아빠, 너 둘이 응? 둘이 보는 거 처음이잖아 응? 아빠도 힘들고 응? 또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네가 장남으로서 도와줘야지 응? 너, 너 아직 아기인데 아빠 자꾸 너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게 너무 미안해 응? 근데 지금 너만 알고 믿을 사람 없잖아 응? 아, 그거 안 살게?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